EBS 토목달, 뭐시 중 언디? 그 첫 번째 이야기 모르겠다, 모르겠어. 웨어도 입다, 푸던도 입다. 둘 다 입다면 파트일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지? 선생님! 카톡원에 자주 나오는 wear하고 put on의 차이는 뭘까요? wear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put on은 옷 입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면 be wearing, 입고 있는 중이라면 be putting on이 되겠죠. 이 사진의 경우에는 she's wearing a jacket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죠. 그리고 한 가지, 현재 씨로 wear이라고 하면 평소의 모습을 입다라는 의미가 돼서 사진 묘사로는 젖절치 않습니다.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? 아하, wear은 입고 있는 상태, 푸도는 입는 동작을 의미하는군요. 이젠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자세한 내용은 EBS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 EBS 소목살